Q. 핸드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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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일에 나가는 영상인데 캐럿들이 또 제 생일 때 너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저도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. Q. 핸드폰. Q. 핸드폰. 최근에 일본에서 송금을 봤는데 프로그램에서 제 송금에 억만장자가 나왔어요 억만장자 송금 2020년도에 만든 노래 이 창 스파이더 만들 때 여러 곡 만들었으면 그 중의 하나 스테이는 가사가 참 예쁜 곡입니다 지구가 정말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기적이다 운명의 경계를 넘었다 캐럿들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캐럿들을 위해서 제발 내 곁에 쎄 해줄 거죠? 네 많이 못해 많이 못해 어색하게 못하는데 그렇게 막 배송장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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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자란 자꾸란 별 안 해 운명의 경계를 넘어서 만났구 Nemez words 아휴, 아휴, 아휴 허니 와, 뭐 있다? 제가 분신술을 해가지고 여러 명이 되는 장면이었어요. 여러 명이 되기 위해서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 합성이 됩니다. 천사가 보면은 다 갈 것 같아 답이 또 너를 좋아하는 내 곁에 어린 부들 바깥까지 너를 안고 싶어 Please don't know me Baby, hold me, stay with me 너무 좋아요! 팬들이 엄청 좋아졌다. 제일 예쁘다. 한 20cm가 제일 설레지 않나요? 설레 준비해. 아 한번 해볼까? 해보겠다니까 해볼게요. 너무 또 이렇게 느끼하게 할 수 있을까요? 뒤에께요. 설레는 20cm 재밌네요. 저는 설레는 20cm를 처음 들어봤어요. 설레는 20cm. 잘 부탁드립니다. 각오해. 간다 이제. 거짓말처럼 찬면내 알 수가 있었어 널 그래 네가 쳤던 유일한 다른 사람 그게 바로 너란 걸 두 눈을 의심하게 해 또 안 돼 왜 시간 느리게 너가 볼래 너는 모르겠지 제발 내게 돼 이게 누구의 입술인가요? 제 입술보다 큰 거 같아요. 제 거 아니에요? 제»,»루야«루야» 제 Camerye »Ride» 너무 맛있습니다. 아니요. 저는… 기사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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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제 자작곡? 네, 스테이를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께 항상 받기만 해서 이번 생일에는 저도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또 제 곁에 스테이 해주실 거죠? 응. 감사합니다.